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전남방송뉴스 권민아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뿌리뽑기 위해 10월 한 달간 5개 자치구 경찰청 화물협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5개 구청 관내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그동안의 시구에 제기된 민원 다발지역 및 사고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도로 갓길이나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며 관외지역 차량은 관할관청에 넘겨 행정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